안녕하세요. 개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원격수 이현준이라고 합니다. 동계훈련 참가면서 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, 줌포를. 좋은 기회에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. 팀 동료를 위해서 앞에서 많이 뛰어주고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팀 공을 지켜주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, 이런 골 마무리가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일단 잘하는 형들 옆에서 많이 배우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고 또 만약에 제가 경기장 들어가게 된다면 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많이 보여주고 올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 어린 나이에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뛰어서 팬들에게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